하하하하 짠여식은 우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LG에서 엄청난 마케팅을 했죠 바로 V30 이벤트에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총 500명을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요 한 27만명 정도가 어 이게 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이제 IT 리뷰니까 또 신청을 했습니다 하하하하 떨어졌어요 하하하하 방금 문자 왔는데 아쉽게 떨어졌으니까 앞으로 LG를 뭐 좋아하는 마음은 계속 가져달라 하하하하하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내가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애플만큼 좋은 핸드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들 뭐 이 영상을 보고있지만 저는 애플을 쓰죠 애플이 최고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애플 정말 크고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요번에 아이폰8이 나오면요 제가 볼때는 V30 그리고 갤럭시 노트 그리고 아이폰8 아이폰이 판매가 제일 잘될거에요 하하하하 내가요 이번에 V30가 잘나와가지고 영화도 찍어보고 로그 씨네로그라고 또 나왔죠 그리고 광각 카메라도 1.6 조리개에서 상당히 예쁘게 나온다고 하고 노트를 이길 수 있는 디자인도 얇고 했는데 하하하하 아이폰8이 더 예쁠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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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00분이 분명히 이제 뭐 대신분들 축하드리구요 유튜브 10년동안 IT리뷰어로서 저존심이 뭐 없어요 하하하하 영상 이런건데 누가 리뷰를 주겠어요 하하하하 그냥 저는 제가 사서 하는게 제일 많이 편해요 하하하하 나중에 제가 100만 구독자 되면 그때 받구요 하하하하 저 돈 없어도 제가 사서 하는게 제일 편해요 지금까지 사서 했습니다 하하하하 누구야 당첨된사람 하하하하 한번만 만지기해줘요 하하하하 진짜 카메라 한번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LG 안사고 삼총도 안살거에요 저는 이번에 또 아이폰 나오면 외국가서 영상 예쁘게 즐겁게 찍고 아이폰으로 영상 다 막 올릴거에요 하하하하 LG V30 하하하하 누군가 사겠지 하하하하 안살거에요 체험단 하하 체험단 체험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 리뷰 만들면 제가 보러 갈게요 하하하하 부럽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열심히 일은 해야지 돈벌어서 아이폰 사야지 하하하하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애플 어 재밌는 어플 많이 알려드릴게요 애플이 짱이에요 애플 짱 하하하하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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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